주누야 주누 뭐해? 나? 응 엄마 이쁘다 해주는 거야? 엄마 이쁘다 해주는 거야? 엄마 뽀뽀해주는 거야? 우리 애기 주누야 우리 누나와서 좋지? 주누 누나와서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누나 언제 가? 누나 내일 간대 누나 내일 간다 슬프다 누나 우리 이따가 어디 갈까? 아빠 오면 어디 갈까? 감자튀기 햄버거 먹으러 갈 거야 주누? 우리 케이크 한 번 봐봐 여기 여기 아빠가 뭐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주누 그림 그릴 거예요? 누나 여기 봐봐 엄마 놀아줘요 엄마 심심해요 그림 그리지 말게 엄마 놀아줘요 주누 아가씨 아니 아가씨가 아니라 주누 오빠 주누 오빠 엄마 놀아주세요 아니 주누 할까 주누 주누 오빠 응? 주누 애기 아니 주누 애기 아니야 주누야 주누는 엄마 애기잖아 엄마 애기 주누야 엄마 애기 주누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우아 어서 나 할게 이거 반지 어서 나 할게 나 이거 바지가 색해져 이거 반지 어서 나 할게 band ami 나 바지 채 Interesting 이거 이모가 사줬어 주누 바지 낚지 바지 쓰리면 안됩니다 주누야 반지 예뻐 안 예뻐? 주누야 여기 좀 봐봐 PLAY 바지 이뻐 안 예뻐? 엄마 차 이뻐? 이뻐요. 저는 이제 그림 그려요? 안녕.